죄송합니다, 배식이 실패했습니다. 네, 맛있게 드십시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저 한다고 했는데. 네, 감사합니다. 아, 뒷분 죄송합니다, 이게 맞음. 죄송합니다. 지금 뒷분들은 전복구이 못 드셨어요. 어. 안 되면 닭구이라도 나가야지, 이건 닭을 구워버려야지. 졸여놓았던 걸 구워버려야지.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그래. 다가오는 그 사나이. 바위처럼 믿음직한 그 사나이. 거짓 없는 너 털 웃은 매력 있어. 언제 봐도 매력 있네, 그 사나이. 볶아. 볶아. 한즙밥. 나만 보면 웃어주는 그 사나이. 언제 봐도 매력이 내 그 사나이. 그 사나이 내 마음을 몰라주네. 뜨거워진 내 마음을 고백할까. 아까 전복 못 드신 분들. 전복 구이 못 드신 분들 어디가 드세요. 제대로. 다음에 기회 되면 다음에 내가 전복 3개씩 드실게. 다음에. 닭고기 좀 짭짤하게 해서 밥이랑 같이 드시면 돼요. 닭은 2개씩 가져가셔야 돼요. 닭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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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고기.